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유명한 말이 있죠. 진정한 진상은 본인 스스로 진상이라는 걸 절대로 모른다.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시자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시자들.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. 연락 한 통 안 하는 며느리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좀 패주고 싶은데 옆에 있는 우리 아들이 너무 무섭습니다. 아들 몰래 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원제. 연락 한 통도 안 하는 며느리. 제목 그대로 연락을 아예 한 통도 안 하는 며느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. 제가 아직 50대 중반밖에 안 된 사람이지만 저희 아들이 워낙에 결혼을 빨리 해서 이 나이에 벌써 시모가 됐습니다. 애들 둘 다 아직 20대예요. 며느리는 더 어리고. 여하튼 애들이 작년 4월에 식을 올렸는데 작년 추석이랑 명절 때 그리고 저랑 저희 남편 생일 때만 겨우 얼굴을 봤어요. 연말 연초에 연락하겠지 했는데 이것들이 안 합니다. 1월 1일인 오늘도 연락을 안 했어요. 참고로 올해 1월 1일에 올라온 겁니다.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대학원에 기어 들어가더니 그걸로 맨날 툭 하면 바쁘다 이런 핑계를 대더군요. 게다가 아들놈도 아직 어려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라요. 맨날 죽어나 사나 지 마누라 편만 듭니다. 팔불출처럼. 아 우리 바쁘다고 못 가. 아 엄마 연락 좀 하지마. 등등등. 정말 새가 빠지게 키워놨는데 겨우 이딴 소리만 듣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요. 그래서 글 쓰는 건데 이거 좀 따끔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없을까요? 이왕이면 우리 아들은 절대 모르게요. 그리고 전화 말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날까 하는데 얘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정신을 차릴지 좀 좋은 부탁드립니다. 뒤에 하나 더 있어요. 댓글 1번 아니 이 아줌마 말하는 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. 혼을 내겠다고? 니가 뭔데요? 며느리가 니 새끼입니까? 연락은 아들한테 받아야지. 왜 며느리한테 난리야? 아우 늙거나 젊으나 우리나라 시무들 사상 진짜 이상하지. 그렇게 연락이 하고 싶으면 니가 아들한테 하시라고요. 알콩달콩 예쁘게 잘 살고 있는 부부 들쑤시지 말고. 그리고 정신은 바로 니가 차려야 할 것 같아. 아이고 꼴에 시자라고 대놓고 옌병을 떠는구나. 에휴 쯧쯧쯧쯧. 대댓글. 나도 나이 50 넘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이 난리를 쳐대니까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요.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도 개판인데 이런 여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지. 2번. 아들 몰래 저 혼쭐 내려 했다가 제가 확 엎어버렸거든요. 야 니 엄마가 나한테 이랬거든. 선택해라. 나냐 니 엄마냐. 이래가지고 할머니 아들도 벌써 5년 남게 못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손주 어림도 없죠. 사진조차 막았어요. 만약 그거 나 몰래 보여주던 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한다 했거든요. 근데 저희 남편이 이거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는 안 보고 살 수 있지만 자기는 안 돼! 이랬어요.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혼은 절대 못한다면서요. 그리고 그거 아세요? 여자는요 시어머니가 그지 같으면 남편이고 나발이고 충분히 헤어질 용의가 있다 이겁니다. 나처럼. 아휴 그래요. 오죽하면 천륜까지 갈라놨을까. 3번. 아니 이 아줌마 말하는 거 보소. 니가 며느리 키운 거 아니잖아요. 그러면 그 감사의 인사는 니 아들한테나 받으세요. 전 궁금하면 먼저 전화해가지고 어른답게 새 덕담이나 해주던가. 그것도 아니면 용돈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라고 하는가. 근데 그건 또 죽어도 하기 싫지. 그러니까 십자라고 하는 거야. 4번. 또래들끼리 노는 게 제일 즐겁고 재미있는 건 아줌마 몰라요? 20대 여자애가 50대 할줌마랑 뭐하고 놀아. 그럼 너는 80대 시모랑 노는 게 즐거웠어? 재밌냐고. 보니까 딱 알겠네. 아줌마 주변에 친구도 없고 운동 같은 것도 안 하죠. 취미생활도 없을 것 같고. 그러면서 공부라는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라 착각 오질 거고. 그러니 당연히 자기 개발도 안 하잖아. 맞죠? 책도 안 읽을 거고. 제발 애들이랑 놀 생각하지 말고 니들 또래나 만나서 노세요. 되덜껑. 헐. 니마 살살 패세요. 이 하줌마 엉엉 울겠다. 5번. 아들 모르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지금? 아니 오히려 그쪽이 더 바보되는 길이에요. 며느리한테 한 말 그 며느리가 철 그대로 전달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걸 보태가지고 전달할지. 입을 꼭 닫고 있겠냐고 이야기하지. 보니까 아들은 또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당신 아들 더 날뛰고 아니 난리 날 겁니다. 뒤집어 엎어버리겠죠 아마도? 그리고 연락이 안 와서 연락이 왔으면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. 그럼 네가 먼저 연락이 하고 싶게 정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야지. 따끔하게 혼을 내겠다고? 그럼 연락하고 싶겠어요? 더 싫지? 넌 했냐고.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진심은 하나도 없는 그저 사무적인 통화가 될 게 불보도 뻔하고 또 그걸로 자기 남편한테 불만을 표할 테고 결국 그게 가정부라의 씨앗이 될 거라는 거죠. 요즘 며느리들은 옛날이랑 다릅니다 완전히. 시모가 기선제압 한답시고 자부를 들면 안 참아요. 그냥 아예 연을 끊어버리지. 이혼하던가. 어? 아들 부부랑 연 끊기고 싶은. 어? 그런 마음으로 남은 인생 비참하게 살거나 아들 부부 이혼시키는 거 둘 중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이참에 따끔하게 혼내보시던가. 그걸 원한다면. 아 참고로 나는 시모가 질환했을 순간 바로 연 끊었어요. 6번. 아이씨 새 아침부터 별 미친 아줌마를 다 보네. 너망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. 그러다 네 아들 이혼당해요 이 할줌마야. 7번 아들은 모르게 일할지 끌 끌 끌 끌 끌 끌 끌. 지금 결혼 7년차 되었고요. 그래요. 그동안 저희 엄마가 올케한테 종종 좋은 소식 타령을 하긴 했습니다. 저도 이건 인정해요. 그리고 물론 이건 당연히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그때마다 온 식구가 나서서 그만 좀 하라고 말렸죠. 옳게 불편할까 싶어가지고. 동생도 그렇고 신우인 저도 그렇고 중간 역할 절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.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. 그러다 몇 달 전부터 저희 엄마가 자꾸 태몽 같은 걸 꾼대요. 그리고 이때 저한테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도 저는 그냥 엄마 그거 개꿈이야. 괜히 글과 부술을 만들지 마라고 했어요. 올케한테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.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 꿈이 맞았던 거죠. 태몽이었던 거야.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소식도 지들 입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. 말을 해준 게 아니라 밥을 먹는데 평소랑 음식 먹는 게 너무 다른 거야. 그러니까 취향 습관이 너무 달라가지고 뭐야 하고 물어보다가 겨우 알게 된 거라고요. 아니 그래 저도 며느리고 시어머니 불편한 거 압니다. 하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냐고요. 어떻게 숨겨 이걸. 댓글 1번. 야 이 짧은 글만 봐도 바로 이해가 된다. 지난 7년 동안 사람을 얼마나 쳐 들들들 볶았으면 저랬을까. 미리 말했다가 혹시나 유산이라도 하면 또 얼마나 난리를 찾겠냐고. 2번. 이건 그냥 니네 엄마가. 이건 그냥 니네 엄마가 진상 심오라서 그런 거예요. 아들도 지 엄마 진상인 거 아니까 말 안 한 거 아니야. 그나저나 쓴 이네 며느리 진짜 안타깝고 불쌍하다. 보통 심오딸이 자기 엄마 진상짓 못하게 잔소리 오지게 하고 그러면 인성이 나빠도 시자질을 못하거든. 그런데 이 집은 시누이가 지 엄마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봤을 때 똑같아. 3번. 말을 했으면. 그럼 니네 엄마가 어찌했을 것 같냐. 맨날 전화로 오늘은 뭐 조심해라.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. 어우 진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오진다 진짜. 4번. 아니 그걸 언제 알려주든. 그건 그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. 이렇게 시누이 따위가 참견할 일은 아니거든. 아니 네가 옳게 사정을 알면 얼마나 안되고 있다는 참견이야. 너 뭐 되냐. 5번. 아니 네가 무슨 상관이야. 신경 꺼. 이 마귀 할머니 같았냐. 6번. 아니 네가 뭔데 이해를 많이 이딴 소리를 해요. 니네 옳게는 뭐 이해가 돼서 그냥 사는 줄 알아. 아줌마 너도 한 집안 며느리라며. 그럼 좀 그래려니 해요.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하고 니들 반성이나 좀 하라고. 근데 그래 이딴 글 쓰는 거 보니까 절대 반성 따위 안 하겠지. 7번. 아니 지금 이걸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. 네가 이러니까 말을 안 하지. 나라도 안 하겠다. 왜 말을 해 그걸. 8번. 아니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더 챙기고 축하를 해줘야지.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고 이해는 못해줄 망정. 이렇게 트집이나 쳐 잡고 있다니. 이래서 니들 보고 씻자라고 하는 거야. 9번. 그래서 도대체 언제 알려줬어야 하는 건데요. 5개월? 4개월? 아니면 임신을 알자마자 바로? 아니 도대체 언제 알려줘야 되는 거냐고. 10번. 10번. 야 뭐라. 온 식구가 대신 나서가지고 말려줬다고?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닥달을 했다는 것이며. 또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계속 쳐 닥달을 해댔다 이거 아니야. 그럼 임신도 마찬가지겠네. 이거 알렸다간 진짜 어. 거기다 이걸 또 시비터로 넣어 놓고 그렇고 참 모전 여전이다. 11번. 네 동생도 입국 다 됐는데 그건 또 안개심한가봐요. 이러면서 깨어있는 시누인 척 하는 거 정말 역겹다. 참 신기하죠. 자식들이 결혼하면 그냥 그걸로 독립한 거고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 건데 왜 자꾸 위에 굴림을 쳐 하려고 하는 걸까. 그죠. 키운 게 아까워서 그러나 그럼 장가 보내지 말고 끼고 살던가. 참. 감사합니다.